워아! 공포! 안돼~~ 아우 깨끗해 사이렌이야 다 적었나요? 첫 페이지에? 뭔가 미리 그리는거 아니죠? 결심이 빨리 해 결심이 타임아웃되면 넘겨 하세요 손가락 공격해 넘겨 가져가 어서오세요 오 나 죽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사야말라 거 죽어 캐시언니 맞춤판 틀렸어 애플레임 오셨어 어? 아 이게 뭔데? 뭔지도 한데 어떻게 그려? 어? 어... 나 이거 그린 줄 몰라요 몇 개는 건가? 오늘부로 그림쟁이 팝업합니다 다 그림에 옆 사람한테 남겨있어 오케이 2,1 남겨 남겨 가져가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됐지? 어 나왔네 아니 뭔데? 아니 뭔데? 아니 우리 거 왔다 우리 거 왔다 우리 거 왔다 내 거 아닌 거 같은데? 제키님? 제키님 어 이거 뭐 왜 그렇게 된거지? 어? Scarphone 잘그렸는데? 이 진짜 잘그렸는데? 나름 푸딩같은데? 스크 essays 누가봐도 푸딩이잖아 아이씨! 세연님이다 세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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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연님 너무 웃기고 싶어갖고 세연님 너무 웃기고 싶어갖고 뭐야 버섯돌이 뭐야 이거 버섯돌이 아니 이게 왜 김석가지인데 버섯돌이 아니 이거 어떻게 또 맞췄어 김석가지 이게 왜 김석가지인데 세연님 웃기고 싶어가지고 와 정말 왜 넘기지 못해 그냥 넘겨봐 어? 글러리? 어? 맞췄는데 와 진짜 잘 그렸다 아기씨 귀여워 뭔데? 미안 내가 망했어 이거 내 낡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 아니 이거 오해가 아니 아니 이거 오그린이 뭐냐고 아 나 이거 오그린이 몰랐어 오그린이 방송인 줄 알았어 방송이야 오그린이 오그린이 진짜 몰랐어 방송에 오그린이 있는데 오그린이 재키니 재키님이 그렸나 응 오그린이 그래 오그린이 귀여우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이거 내가 망쳤다 이거 내가 망쳤다 어? 이건 맞아 이게 뭐야 아 내 옆에 있으니까 야 이거 어디서 망했다 이거 망했다 아니 아니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 난 이런 단어를 조교야 조교야 이거 나이 최연님 근데 최연님 아니 이거 첫번째부터 망했잖아요 최연님부터 이상해지면 정국 난 꽤 더 뭔지 몰라서 그냥 물을 그렸어요 어차피 어쩌나 잘 몰라 근데 이리 나야.. 잃어서 왔구나.. 심지어 내가 초록색이라里 amigos 뭐가 Server fav 망고 천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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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개질은 본 거 같아 뜨개질을 했어 뜨개질 왜 틀리냐고 왜 틀리냐고 그럴 수 있어 이거 뭐야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그렸어? 옷다가 옷다가 했는데 옷다가 그렸는데 오오 다들 잘 그렸어 아 뭐야 진짜 제 옆에 트럴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마지막 트럴 무난하게 끝났어요 마지막 트럴 컷이 망했다 유령이지 이거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야지 망했다 이거 아이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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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으로 끝났어요 귀여워 아 근데 뭐 유령이나 귀신이나 뭐 비슷하니까 제키님 이거 뭐야 너무 과한가 다 오면 그때 보세요 다 오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맞나? 음 이거 맞나 이거? 어? 어 개시님 미안 어 이거 보고도 못 그려요 어 이거 맞아요 이거? 아 예 올려줘 올려줘 앞에 굿잡 손 대지마요 손 대지마 이거 다 봐버렸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나? 이거 어떻게 그래요 이걸 누구야 이거 이거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아서 틀릴 것 같아 아니 오른쪽 위에 이건 뭐예요? 어 아니 뭔지 알겠어요 이게? 이거 뭐지 이게?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다 망했어 이게 뭐야 맞나 이거? 어 어 어 왜 뭐라고 이거 아닌데 이게 뭐야 아 그리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려 어 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 앞사람이 아니에요 제 앞사람이 아니에요 제 앞사람이 아니에요 예 각자 받으면 1페이지로 옮겨주세요 자기 거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 저요 제 지키님의 그림 실력을 온톤하에 말키겠어 엄청해 스파이더맨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 그래서 잘 그렸어 리카스님이 잘해서 오 태현님이 되게 이게 8비트 적으로 잘 배웠다 8비트 적으로 오 이거 괜찮나? 여기까진 맞췄어 근데?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개미? 스파이더 맨에서 스파이더가 되는 뭐야 이거 뭘 편한거야 그래서 결론을 망했다는 소식 아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안타깝다 다 왔는데 다 맞췄는데 이 사람이 망쳤어 이 사람이 망쳤어 어? 어? 기사? 기사라 있어 기사라고 이게? 저거 왜 그렸어 이 사람이 왜 그렸어 이 중장은 누구야 미안 나 진짜 열심히 그렸다 저건 중장 아니구나 몰라 ㅋㅋㅋㅋㅋ 몰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또개로 왜 반대로 돌아 이거 뭐야 레이싱 레이싱 응 değil! kille-vahempatic einon aha 운전기사를 왜 안 이걸 어떻게ν 보고 맞추업니가 운전기사 운전기사 internally 나 이거 보고 순간 empieza 이런 ace 아니 kille-vahempatic That-o 저런 말 해야 돼? 내 소중한 방패를 웃었어 웃었어 고판이 빛나서 나 이거 약간 속옷인가 이 생각 했다 하고 티팬티 이 생각 많이 하던데 어 월이야 아니 이게 방패지 아니 이게 문제야 이 춤 들었어 어 낙인님 어디갔어?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그리고 있는데? 그리고 있어 이거 뭐야 뭐야 오른쪽이 어떻게 돌려? 1호 Q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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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이건 그거 아 이거 뭐더라? 아 세연이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? 이게 이렇게 되더니 아 이거 맞아? 나 이거 잘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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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진짜 ide4 이렇게 보낸거 같아 오오오 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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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꼬 맞아 동등기?? 아니 다들 풍선 들어가는건 똑같나봐 오오오오오오오오 quindi 스토리 이거 뭐지 그러고 있어. 기네스. 쪼피 아니야 쪼피야. 아 뭔 쪼피야야. 위험할 뻔 했는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야. 쓱싹쓱싹하면 전기 올라오고 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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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는 다 맞췄어요. 어? 어 진짜 용기사였네? 어, 나 안 맞췄는데? 미스 되었어. 이거 어떻게 맞췄지? 잘 그랬어... 용기사? 나 틀려.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맞춰, 이거? 이거 걘 줄 알았봐, 이거요? 어, 이걸 맞췄지?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이거 알았지? 이거 뭐야? 이거 닭이야? 그.. 뾰족.. 뾰족한 거 뾰족한.. 카이님.. 저 뭐야? 저.. 개 아니야? 구성에 있는 건 뭐야? 저거요? 저 이프리트요 아 뭐야 저게? 카우플리라도 안 믿겠어 저게 이프리트인데.. 어떻게 봐서 이프리트야.. 다 너무 웃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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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야 나 성분.. 왜가 왜 나와? 어? 야 나 성분만 같아 아 성분만 이거 뭐야? 성분만 같은 거 그린 사람 성분만.. 개란 말이 여기까지만.. 맞아 아.. 어? 뭐야 이거.. 초밥 아니야? 초밥? 미안 뭐야? 뭐야? 귀여워? 케찹이 생겼네 힘들어.. 어? 어? 어.. 그림 비슷한데? 그림 또 비슷한데.. 그림 또 비슷한데.. 아 근데 중간에 누구예요? 계란말이에서.. 아 근데 저.. 저 사람이.. 아 근데 저.. 저 사람이.. 아 진짜 누가 한 거야? 님.. 거기.. 누구 한 거야 이거 뭐야? 내.. 내 옆에.. 날개콩 밖에 없잖아.. 하하하하 이게 어딜 맞을게란 말이야? 하하하하 아 그러면 고마왔길래.. 급히 그랬네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찍언제 맞췄다.. 이히.. 이현이 이현이